림픽 림픽 너 뭐 해볼래? 어 마트에서 먹던 거랑 똑같은 맛이야 홍시지에서 먹던 거랑 똑같은 맛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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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lect your mode. I got the classic. select classic mode. choose your camera. 3, 2, 1, small. 3, 2, 1, small. 3, 2, 1, small.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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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3, small. 3, small. 3, small. 4, small. 4, small. 이렇게 열면은 여기 안에 주머니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냥 지갑이랑 핸드폰 넣으면 딱인 그런 가방이라서 그리고 제가 오늘 장을 봤는데 거기서 이게 엄청 사람들이 엄청 사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담요 같은 건데 되게 두툼하고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안 살려다가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샀는데 제가 일단 뜯어가지고 실을 다 잘라놨는데 이거 좀 더 크기예요 엄청 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다 하려고 그러냐면 저희 그 작은 방에 매트리스 거기에 빨아두려고 하는데 크기가 맞은지 지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더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to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자도 먹습니다. 요새 무슨 거지와 들어앉았는지 맨날 먹기만 해요. 물 먹는 거 안 되나? 세트에다가? 오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핫도그 먹고, 빵 먹고? 다가. 잘 안 해요, 진짜. 이제 우리 잘 보지도 않잖아. 응. 이제 우리 잘 보지도 않잖아. 밥 먹기 한 해라. 밥 먹기 한 잔 마리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넨. 아, 요거 어떻게 해? 느끼는 최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원하겠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